이 회장의 별세로 그룹 지배구조 변화의 가능성, 또 상속 문제가 거론되면서 어제 일부 삼성 계열사 주식이 크게 올랐습니다. 특히 삼성물산이 13% 넘게 올랐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어제 하루 삼성물산 주가는 13% 이상 올랐습니다. 삼성 SDS는 5%대 삼성생명도 3%대의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이들 주가의 상승세는 삼성그룹의 상속 문제, 또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과 맞물려 있어서라는 분석입니다. 이재용 부회장이 17% 넘는 지분으로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이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계속 수행할 거라는 전망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. 지배구조가 바뀌지는 않겠지만, 바뀌는 와중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,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 같고. 당장 발등에 부른 상속세입니다.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하게 될 이건희 회장의 계열사 지분 가치는 18조 원이 넘습니다. 가족이 내야 할 상속세는 약 11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. 5년에 걸쳐 분할 납부에도 매년 1조 8천억 원가량이 필요합니다.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, 이서현 등 가족들이 지분을 고루 보유한 삼성물산 주가가 급등한 건 배당 확대의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. 역시 3남매가 지분을 나눠 가진 삼성SDS도 배당이든 주식담보대출이든 상속세 납부 측면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.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역시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등 다양한 변수 때문에 단기간에 가시화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. SBS 유덕기입니다. 삼성체체